자 오늘 차량 말리브 1.6 가솔린 터보입니다 이 차량 이미 뭐 이 고객님은 저희 처음 오픈할 때부터 뵙던 고객님이시고 그 사이에 차량도 한번 교차하셔가지고 이 차량도 지금 벌써 세번째 방문해서 추가 업그레이드 한 통증도 추가 업그레이드 했구요 뭐 어차피 차량은 도착할 때마다 도와준거 너무 잘 아셔가지고 따로 수정할 필요 없을거에요 자 뒤에 3포인트 하고 어차피 차량은 바로 피곤하고 나중에 전화 통화에 비디오를 나눠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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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